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수와 히스기아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위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하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올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짜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줬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해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쌓인 성읍같이 겨우나 맞도다 만군의 여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무라 같았으리오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제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어기는다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직위에 군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벌이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정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태역하여 도둑같자 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오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2장 아머스의 아들 이사회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레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오냐 하였으미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저라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파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조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이기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파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대와 모든 아름다운 주각물의 말이니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주에게 던지고 암혈과 호막한 파이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카츠가 어디 있느냐 아멘 3장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유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함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믄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므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미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간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째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밥 한 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팔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거둡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고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재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오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4장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오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용하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고루카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에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폰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맷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맷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둬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독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가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불을 지짐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빌어도 간신히 하늘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그 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 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고루가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고루카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의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고루카니는 자기의 교육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 진저 그들은 내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위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토기를 삼김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풀이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고루카시니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을을 바라시고 그들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더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체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애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비파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죽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시돌 같고 병고밖에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지지만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지지면 먹이로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지지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6장 우시아 왕이 죽더네 내가 본 즉 죽게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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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하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다 반자의 소리로 말미암한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하이신 왕을 배웠으미로 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 전든이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간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 가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쳐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물과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고루칸씨가 이 땅의 그루토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유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하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쓰알려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라는 두 부직갱이 그루토기에 불구하니 두려워하지 말면 악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괴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차하였으나 주 여호하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타메색이요 타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하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하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회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라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진의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벌이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벌이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을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하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하께서 애굽 하수의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비툰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에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엄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수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옮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옮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구류에 은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르기아의 아들 스가래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담해석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로왕 앞에 옮겨질 것이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의란 큰 하수곳 아수로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흘러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인만 외리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들아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해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종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말미야마 걸려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도처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하신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뿌리니리 그들이 심긴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구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낫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칼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추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봉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 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느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고도시 불의 섭값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타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음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았고 봉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늘으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사람이오 뒤에는 블레셋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도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쉬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칼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 위안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관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떼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꾹 유리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도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조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카실을 삼키며 빽빽한 수포를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켜쥐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무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무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도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혼란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의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도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도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부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관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구간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기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밭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타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지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해의 보금자리를 얻음갔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음갔다서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 것 같으므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친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쇄약하여 감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그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네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덜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올해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몽예가 네 목에서 벗어주되 기름진 까닭의 몽예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날 갈리마 큰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하도시어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상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이로다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비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곤등 있는 자에게 대임을 당하리라 아멘